자, 저쪽부터 한번 오랜만에 쓰셨으니까 손을 한번 흔들어주시죠. 흔들어주시고, 내 가운데도, 네, 오른쪽으로. 자, 이제 가운데를 보시고요. 특히 정희루 씨가 연기하는 우리 연인군, 명절 젊은 시절인데 어떤 젊은 시절이 될지 가운데를 보시고 포즈 하나로. 자, 손 보여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포즈, 그게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역시 좌측부터 손을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네, 그렇죠. 네, 깔끔하게 가운데를 보시고. 네, 이제 가운데를 보시고. 자, 조선판 걸퍼스가 될 텐데요. 가뭄만의 포즈를, 가뭄 우리 여자만의 포즈를 가운데를 보시고, 네, 보이시고 계십니다. 상큼하고 깔끔하고 예쁜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우, 네, 그러면 네, 가운데를 보고 핫 한번 살짝.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가운데를 보시고요. 아, 저 한참 마저 보시고. 여기서 또, 네, 그리고 가운데를 봐주시고. 네, SBS에는 다양한 드라마에서 혼나는 역할을 또 사업해주세요. 그래요, 정말 매력적인 박물수 캐릭터를 여기서 포즈를 한번 가운데를 보시고, 저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어우, 네, 정의를 실현하는 표지죠?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평범하게 나오셨는데, 광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왈페이지, 우두머리어 스펙이 있고요. 네, 그 이제 역할 캐릭터를 여기서 한번 포즈를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가운데도 봐주시고, 조금 뒤쪽에. 네, 조금 뒤쪽에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고, 손 한번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저쪽부터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자, 은성씨. 지금 저희가 이렇게, 뭐, 외형으로만 봐서는 이분이 악의 축인지, 정말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 포즈를 한번. 아, 나는 정말 이 포즈로 악의 축을 드러내겠다. 한번 보이시죠? 야. 자. 자, 자. 네, 잠깐만 제가 셋 하면 해줘야 돼요. 네, 벌써 되게 웃음이 빵 터졌는데.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옹답할 수 없는 크리스마가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밤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는 팔짱 한번 살짝 끌어주시고요. 전체부터. 팔짱부터 밝게. 손을 한번 살짝 흔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 네. 네,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네, 그리고, 가운데 보시고.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드라마 7편이 나왔을 때 과연 두 분의 로맨스가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여기서는 일단. 네, 궁금증도 좋지만 하트를 한번 살짝 만들어 보시죠. 하트. 네. 손을 모아주시죠. 두 분이. 손을 모아서. 손을 모아서. 손을 모아서. 손을 모아주시고요. 두 분의 미소에 우리 겨울 환파가 녹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아나씨만 잠깐 들어와 주시고요. 자, 권유씨 나와주시죠. 조금 전 영상에서는 잡고, 쫓고 잡히는. 잡으려는. 아우, 벌써 하트 들어가나요? 알겠습니다. 브로맨스니까. 자, 바로 들어가시죠. 일단 하트 먼저 들어갔어요. 하트 먼저. 네, 하트. 하트. 네, 두 분 먼저. 네, 그렇죠. 브로맨스를. 두 분 서로 즐겁게 바라보시고. 자, 앞에서 한 번 봐주시고. 네, 이제 두 분 어깨 한 번 살짝. 고쳐보시죠. 네, 손도 살짝 한 번 흔들어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래요. 마저까지. 서비스를. 자, 그리고 이루씨만 잠깐 들어와서 권유씨 나오시고. 고하라씨. 다시 한 번 나와주시죠.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분이 아주 씩씩한 모습을 저희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껴주시고요. 네, 껴주시고. 껴주시고. 앞을 보시면 파이팅 한 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파이팅. 자, 왜 파이팅을 저희가 외쳤는지는.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잠깐만 두 분 들어와주시고요. 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의르신. 그렇죠. 그렇죠. 같이 한 번. 앞으로도. 그렇죠. 네. 파이팅. 해치. 내가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드라마의 왕이 됩니다. 해치가. 그렇죠. 좌측에도 똑같이 한 번. 똑같이. 네. 싸워서 지지 않으면 해치. 가운데도 와주시고요. 똑같이. 가운데도. 마지막으로. 하나. 가운데도. 하나. 그렇지. 파이팅. 자. 그리고 정의루 씨 나오시고. 박훈 씨. 들어가 주시고. 정문성 씨. 이야. 그래요. 두 분이 이제 이종 사춘기란데. 같은 정 씨예요. 그래요. 국외에서는 굉장히 치열하죠. 진행감이 넘치게. 여기서 가장하게. 네. 두 분. 네. 그렇죠. 손을 맞췄고. 표절을 앞쪽으로. 이제 신영을 가장하게 앞쪽으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손을 맞췄고. 못 찍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손을 다시 한 번 맞췄고. 그렇지. 다시 한 번 맞췄고. 시선을 앞쪽으로. 지그사게. 네. 아우. 잘하셨습니다. 눈정신 잠깐 들어주시고요. 권율 씨와 그 다음에 구아라 씨 나와주시죠. 아라 씨가 가운데 서주시고요. 서주시고. 두 분의 팔짱을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팔짱 켜주시고. 기륜 씨와 권율 씨는 역시 이제. 양손으로 파이팅을. 사진 찍히고 있는 파이팅을. 양손으로 파이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선 좌측 좌측. 네. 가운데도. 가운데도. 아우. 아다씨의 센스인 만큼. 예뻐요. 여기 쪽에도. 그대로 서주시고요. 두 분 다시 나와주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성 씨는 저와 가까운 쪽에 나와주시죠. 서주시고요. 그렇죠. 자 순서는 권율 씨, 정의루 씨, 고아라 씨, 박근 씨. 서주시고요. 자 순서 다시 한 번. 권율 씨, 권율 씨, 그리고 정의루 씨. 정의루 씨, 고아라 씨, 박근 씨. 박근 씨. 정문성 씨는 이쪽에서 조금 더 하나 주시죠. 네. 스톱. 아시겠죠. 구독 아시겠죠.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멀지는 않고. 한 사람 사이에 두고 조금만. 아하하하하하. 자 선거하게 되었는데요. 아 아니 아니요. 왜냐면 조금 한 번 봤네. 이게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간결하게 전달한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박근 씨가 보여드렸던 그 파이팅 포즈. 파이팅 포즈를 문성 씨를 향해 주시죠. 네. 문성 씨도 한 번 한 장 끼고. 정의루 씨는 정의루 와라. 네. 한 번 줘보세요. 정의루. 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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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 하나. 둘. 셋. 그래요. 자 이제 구도로. 이 구도로. 이분들의 캐릭터. 그리고. 네. 인물 관계도를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성 씨는 다시 한 번. 반대편. 동일 씨 옆쪽에 서주시고요. 서주시고. 이용석 감독님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은 권일 씨와 정의루 씨 사이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감독님께서 저희 앞에 있는 특정 모양. 특정 모양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로.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서주시고. 자. 우리 다시 한 번. 그. 해보겠다는. 의지에 그렇죠. 파이팅으로. 하나. 둘. 셋. 파이팅. 앞으로 보시고. 네. 오른쪽으로 한 번. 다주시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편으로. 네.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반대 서주시고요. 그대로 반대 서주시고요. 그대로 반대 서주시고요.